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게 흔들어 맛있게 흔들어 맛있게 흔들어 맛있게 흔들어 전병이라도 하나 잡아야 되겠다 뭐? 전병 몇 살이야? 700살이란 거 몇 년도 편하신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 나이잖아 봉평 장난 봉평하니까 자꾸 무빙밖에 생각 안 나 넘어 처음 외에 그다니 무슨 일이에요? проблемы 솔두 지금 끊기 juk 땡큐 땡큐 자른 잘라줬으면 좋겠데 신선아 이게 좀 잘라줄래? 응 여기서 아예 물어보고 왜 갑자기 시민이 났어?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너무 이쁘게? 제주에서 오키나와 한 번에 못 가나? 제주에서 오키나와 한 번에 못 가나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오키나와 한 번에 못 가나? 아 오늘 이제 마지막 카페를 준비한 건가? 아 그래? 이렇게 와서 꽤 빠르지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안주셔도 돼요 아 너도 없는데 아 그치? 음 음 음 음 음 아 스무님 카페를 잘해봤죠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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